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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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식이! 태식이 마트 가요! 갑자기 우물쌍에 왔어요! 여기 많은... 태식이 좋아하는 그... 근데 이게 뭐야? 너무 많아... 이게 뭐야? 태식아... 우리 오이 사고가서 오이 마사지 한 번 해볼까? 우리 태식이 누구도 좋아하지? 당근이에요. 당근은 탁축할 때 조금만..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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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너 안녕하세요 말고 안녕히 계세요도 배워야겠어 여기 좀 봐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완전 너무 귀엽다 예쁘지 재은아 어 느낌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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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우리 빠이빠이 빠이빠이 혜식이 나오니까 인기스타네 좋아좋아 집에 가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인사하고 이제 그만 질까? 태시 안녕 안녕 얘도 약간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목을 하면 더 안녕하세요 하는 거 같아 태시아 너 연예인병 있는 거 같아 얘한테 막 집중하니까 갑자기 인사를 미친듯이 하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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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